한 분기에 15분 정도만 투자하면서 연봉리 수익률 15%를 올리고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는 최악의 상황에도 손실이 15%가 채 안되는 주식투자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퀀트 투자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레시피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초보라고 해도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유명한 요리사의 검증된 레시피를 벗겨서 만든다면 적어도 중간은 갈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도 성공이 어느정도 검증된 레시피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투자에서는 이 레시피를 과거에 사용했다면 어느정도 수익을 내고 레시피가 안통하는 구간에는 어느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는지까지 정확히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성적과 미래의 수익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레시피 즉 데이터에 기반한 규칙을 만들어 투자하는 것을 컨투투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강한국님이 지으신 컨투투자 무작정 따라하기입니다. 부제는 석 달에 딱 한 번 투자해서 연봉리 15% 버는 세상 편안한 투자법 검증된 전략으로 안정적인 수익 만드는 파이어족 프로젝트입니다. 최근에 강한국님이 여러저러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얼굴을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과연 컨투투자가 무엇인가 너무 궁금해서 읽게 되었고요. 최근에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어서 한 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은 한 번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 대가들의 책을 많이 읽고 가치투자가 좋다, 성장주 투자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가치투자를 하기 위한 지표와 성장주 투자를 하기 위한 지표를 뽑아가지고 실제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종목을 운영했을 때 얼마의 수익률이 나오느냐를 다 계산을 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목차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과연 컨투투자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컨투투자가 뭐예요? 왜 컨투투자인가? 컨투투자의 목표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컨투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산배분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산배분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산배분 전략 3가지 자산배분 전략 1 연구 포트폴리오 전략 2 한국형 오래더 전략 3 올시즌 포트폴리오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켓 타이밍을 컨투투자에 적용을 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헬로윈 전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헬로윈 전략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컨투투자를 하는 것은 종목을 뽑아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는 한국 가치주 지표 그리고 무작정 따라하기 가치주 전략 그리고 한국 성장주 지표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주 전략 그리고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 가치주 전략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에서는 미국 주식에도 컨투투자가 적용이 잘 될까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한국과 미국 개별 주식 컨투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최종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따라하기 최종 포트폴리오까지 살펴볼 겁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세세하게는 살펴보진 못할 텐데요. 핵심 내용만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컨투투자가 뭐예요? 컨투투자 대체 뭔가요? 일단 생소한 개념인 컨투투자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저는 컨투투자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마디로 레시피 투자라고 답합니다. 투자도 레시피를 개발해서 그 레시피대로 똑같이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런 투자기법을 바로 컨투투자라고 합니다. 1. 언제 어떤 자산을 사고 2. 얼마나 오래 보유하고 3. 언제 기존 자산 비중을 조정하거나 팔거나 다른 자산으로 교체하는지 즉 투자에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이 규칙대로 이루어지는 규칙기반 투자입니다. 컨투투자의 제일 규칙은 계량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계량화가 되지 않거나 애매모호하면 컨투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컨투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제표, 자산의 가격 또는 거래량처럼 수치로 볼 수 있고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를 주로 사용합니다. 파스타 레시피처럼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누가 해도 똑같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투자 전략 그것이 컨투투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나 매력적이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대로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2. 왜 컨투투자인가 첫째, 배우기가 쉽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좋은 전략을 선택해 정하고 나면 어떤 종목을 사고,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서 고민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검증된 레시피를 소개한 책이나 유튜브 영상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투자법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1. 가치투자 가치투자자들은 주식이 기업의 일부고 주가는 대부분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지만 가끔은 기업가치보다 훨씬 낮거나 즉 저평가되거나 훨씬 높아지는 즉 고평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믿습니다. 가치투자 방법을 따른다면 주식이 저평가되었을 때 사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거나 고평가되었을 때 팔면 돈을 벌 수 있겠죠. 가치투자자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이기도 한 워렌 버핏입니다. 가치투자의 핵심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라는 투자의 본질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가치투자의 논리에는 반박할 수가 없죠. 실제로 시장은 가끔 비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기업가치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과 가치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기업을 잘 찾아서 큰 부를 축적한 투자자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치투자 방법에 단점은 전혀 없을까요? 기업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선 현재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 보유한 자산의 평가는 물론이고 이 기업이 속한 산업과 주요 상품의 성장성, 기업과 상품의 경쟁력, 경영진의 능력, 경쟁사 동향 등 고려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아무리 가치투자 고수라도 기업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워렌 버핏조차도 본인도 모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고 잘 아는 분야, 미래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기업만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치투자 고수위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컨투투자로는 가치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주요 지표를 가지고 레시피를 만들어서 투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 기술적 투자, 3. 매크로 투자, 4. 정보 매매가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이 성공하기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패시브 투자, 가치투자, 기술적 투자, 매크로 투자, 정보 매매 어떤 방법이든 높은 경지에 오른다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지에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흔히 투자 고수가 되는 것이 쉽다고 착각하지만 최정상급 음악가, 화가, 운동선수가 되기가 매우 어려운 것처럼 투자 고수가 되는 건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패시브 투자입니다. 패시브 투자 신봉자들은 어떤 투자 기법을 사용하든 주가지수 또는 각 금융시장을 추종하는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기 매우 어려우니 이런저런 기법을 사용해 고수익 내려고 하기보다는 ETF나 인덱스펀드를 활용해 저렴한 수수료로 시장 수익 자체를 추종하는 투자를 추천합니다. 패시브 투자의 창시자는 벵가드 그룹을 창업한 존보글입니다. 최근에 제가 패시브 투자가 최고라는 내용을 담은 책도 리뷰했었습니다. 패시브 투자의 장점은 투자를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도 주가지수 등 금융시장을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나 ETF를 사면 프로 투자자들이 90%를 능가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며 몇 가지 ETF를 조합해서 자산을 잘 배분하면 최대 손실, MDD, 즉 이게 계속 나오는 개념이라서 꼭 알아야 되는데요. MDD는 투자 기간 동안 투자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대 손실 20% 미만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투자하면서 최악의 순간에도 포트폴리오의 20% 이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패시브 투자와 컨투 투자 위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전략들은 몇 달에 한 번 리밸런싱하면 되는 전략들이라 몇 개월에 몇 분만 투자하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시황을 매일 살피지 않아도 되고 경제나 정치 이슈를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본업에 집중하거나 취미생활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게으르게 투자해도 수익은 99%의 펀드 매니저들보다 잘 낼 수 있고 최악의 순간에 잃는 금액은 자산대비 20% 미만일 것입니다. 즉, 컨투 투자는 시간은 거의 할애하지 않고 성과는 매우 뛰어나기에 가성비가 높은 투자 방법이죠. 특히 바쁜 직장인들에게 최고의 투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2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시간을 투입해서 최고의 아이풋을 낼까 고민하다가 컨투 투자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 번째, 전략 검증이 가능합니다. 컨투 투자는 전략이 명확합니다. 이 전략을 과거에 사용했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쉽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증 과정을 백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백테스트는 파이썬 등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략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직접 코딩하지 않더라도 백테스트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컨투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백테스트를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컨투스라는 사이트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과거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는지 최악의 순간에는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는지 어떤 시장에서 특별히 강했는지 약했는지 손실을 본 후 다시 본전 회복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백테스트를 통해 이 전략의 향후 기대 수익과 리스크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잘 통한 전략들은 미래에도 잘 통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심리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사실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훌륭한 전략을 만들고 오랫동안 따라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매우 드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심리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투자를 망치는 겁니다. 저는 심지어 인간의 두뇌는 투자에서 망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퀀트 투자를 잘만 따라가면 이런 심리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 퀀트 투자의 목표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 투자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투자를 할 때 수익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MDD를 20% 이하로 제한하기입니다. MDD란 무엇일까요? MDD는 맥시멈 들어다우는 약자로 최대 낙폭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2. 최대 낙폭이 커지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1. 수학적 문제점 손실이 커질수록 본절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래 표를 보면 잘 보입니다. 즉, 50% 손실을 보면 복구하려면 100% 수익을 내야 되고요. 손실이 90%가 나면 본전을 회복하려면 900%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손실 회복이 어렵다는 거죠. 손실이 클수록 본전 복구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실이 50%보다 커지면 본전 만회에 필요한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손실이 비대칭성이라고 하는데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야만 손실을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심리적 문제점 손실의 피 편향의 위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빨리 이 치욕을 만회하고 손실을 되돌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평정심을 잃고 정석적인 투자 방법을 버리고 이상한 투자법에 손댑니다. 비우량주, 테마주 등으로 옮겨가다가 나중에 암호화폐나 선물옵션까지 하면서 손실을 빨리 만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대부분의 돈을 잃는 속도와 금액만 더 커지죠. 마이너스 통장이나 가족의 비자금, 사채까지 써서 패가 망신하는 사례도 비일비자입니다. 비이성적으로 전략 없이 오로지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는 이유로 뛰어드는 투자가 잘 되는 사례는 매우 두문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손실폭이 너무 커서 정신을 놓아버리고 잦은 매매를 통해서 자신의 원금이 눈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콘트 투자에서는 이거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만족할 만한 수익 내기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여야 만족할 만한 수익일까요? 자신이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을 달성해야 노동하지 않고도 투자 수익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낙원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낙원 계산기를 치시면 사이트가 나타나거든요. 여기 가보시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 다음에 앞으로 1년당 저축할 금액, 그리고 은퇴 시기, 그리고 명목 수익률, 자기가 거둘 수 있는 수익률을 입력하면 은퇴에 필요한 자산, 그리고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얼마를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지가 딱 계산이 되거든요. 이것도 엄청 재밌습니다. 그래서 현금 1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복리 15%로 수익을 올리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그래서 1년에 1200만 원 정도 저축을 한다면 10년 동안 이렇게 자산을 굴리면 10년 후에 자산은 6.75억 원, 그리고 한 달에 502만 원을 소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리 20%로 수익을 올리면 자산은 10년 후에 9.61억 원이 되고 한 달에 1000만 원의 소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기간을 20년 동안 늘리면 금액이 훨씬 커지거든요. 현금 1억 원 정도가 있고 복리 15%를 달성하고 월 100만 원씩 저축해서 연 1200만 원을 저축하면, 근데 이때 저축은 매년 3% 증가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산은 20년 후에 30.93억 원이 되고 월 1712만 원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큰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근데 이게 현금으로 들고 있는 자산만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거 빼고요. 현금 자산 10억 정도면 정말 큰 돈인 것 같아요. 그리고 30억 정도가 있으면 정말 풍요롭게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복리 수익률 15%면 충분하다는 거죠. 특히나 은퇴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사람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큰 목표 수익을 달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산배분이 왜 필요할까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7. 자산배분은 왜 할까?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자산배분, 마켓 타이밍,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중요한데도 투자자는 보통 종목 선정을 우선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저는 자산배분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수익을 가져달 종목을 찾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자산배분까지 하라니 자산배분은 도대체 왜 해야 하는 걸까요? 1. MDD를 20% 이하로 낮추기 위해 콘트 투자의 목표를 첫째를 20% 이하의 MDD, 2. 장기적으로 복리 15% 정리의 수익으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DD를 20% 이하로 낮추는 게 중요한데요. 주식에만 투자하면 아무리 여러 종목으로 나눠서 사더라도 MDD를 50% 이하로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산배분을 활용한다면 MDD를 20%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산배분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MDD를 또 낮추는 이유는 우리가 50% 이상 최대 손실이 나면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나기 때문에 MDD를 낮추는 게 주식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MDD를 낮추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우리가 미래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면야 자산배분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가장 많이 오를 자산을 사면 됩니다. 우리는 투자하면서 수시로 예측하려고 하고 시장이나 업종, 종목의 미래를 예측하는 유튜브나 증권 방송도 무수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측이 실제로 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 증권사가 예측한 것과 실제 수치를 비교했는데 맞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없다.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속 편합니다. 다행히도 자산배분을 하면 예측하지 않아도 경제가 어떤 식으로 변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3. 투자 환경이 나빠지고 경제의 위가 와도 안전하다. 솔로몬 왕이 자산배분에 대해 첫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 자산을 7 또는 8개로 나눠라. 무슨 재앙이 이말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금융시장에는 계속 악재가 터져서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런 악재는 대부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자산배분의 핵심은 경기가 좋을 때 잘나가는 자산, 경기가 나쁠 때 오히려 잘되는 자산,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 좋은 자산, 물가가 완만하게 오르거나 내릴 때 유리한 자산,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대위기가 왔을 때에도 괜찮은 자산 등을 동시에 보유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큰 타격을 받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산을 배분을 하는 데 3대 원칙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산들이 첫째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상관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거고, 세 번째는 자산군별 리스크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산배분 전략 3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 거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산배분 전략 1, 영구 포트폴리오, 포함 자산 4개의 ETF, 미국 주식, SPY, SPY, 미국 장기 국채 TLT, 금, GLD, 현금, 매수 전략, 4개의 ETF의 자산을 4등분, 매도 전략, 연 1회 리밸런시, 매우 간단하죠. 주식, 국채, 금, 현금의 자산을 4등분하는 전략입니다. 영구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계절이 와도 잘나가는 자산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영구 포트폴리오의 주요 지표,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초기 만 달러를 투자하면 197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을 하면 최종 자산이 72만 7,896달러가 되는 겁니다. 연복리 수익률 8.5%, 수익난 월은 64.6%, MDD는 12.7%입니다. 일단 MDD가 12.7, 즉 20% 미만이니까 우리 첫 번째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50년 동안 투자하면서 가장 컸던 손실이 12.7%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수익도 준수했습니다. 복리 8.5% 정도의 수익이 났는데 우리의 두 번째 목표인 복리 15%는 미달했지만 이렇게만 해도 원금이 52년 만에 73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밸런싱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연구 포트폴리오는 1년에 1회 리밸런싱 전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억 원이었던 포트폴리오가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이 되면 이거를 재조정을 해서 다시 3천만 원씩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1년 후에 이미 투자한 자산을 리밸런싱 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매월 월급 등을 아껴서 추가 금액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최초에 1억을 투자했는데 한 달 후 주식과 금은 상승하고 채권은 하락해서 전체 포트폴리오가 100만 원 상승하면 이때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하고 200만 원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비중이 가장 작은 채권에 200만 원을 투자해서 최대한 4개 자산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리밸런싱을 하는 게 좋냐고 묻는 사람이 많은데요. 연간 전략을 쓰고 있다면 10월 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할로윈 투자 전략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무래도 11월에서 4월 효과 때문에 10월 말에 바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샀는데 바로 오르면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분기 리밸런싱을 해야 한다면 3월 말, 5월 말, 8월 말, 11월 말이 좋습니다. 그때쯤 기업들이 분기 보고서가 퀀트 소프트웨어에 반응되므로 최신 데이터가 반영된 채로 종목을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4월에 주식 비중을 높게, 5월에서 10월에 가장 낮게 가져가는 투자자라면 10월 말, 4월 말에 리밸런싱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이렇게 리밸런싱하는 것까지 봤고요. 자산배분 전략 2는 한국형 오레더 전략입니다. 간단하게 비중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타이거 S&P500 17.5% 비중 한국 주식 코세프 200TR 17.5% 비중 금 코덱스 골드 선물 15% 한국 중기채 코세프 국고채 10년 25% 미국 중기채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25% 이렇게 하면 2000년도부터 2022년 4월까지 투자하면 1억원이 최종 5.43억원이 되고 연봉리 수익률 7.9% 수익 난월 67.2% MDD가 7.2%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배분 전략 3 올시즌 포트폴리오 올웨더의 아버지 레이 달리오는 토니 로빈스의 책 머니에서 다음과 같은 올웨더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포함 자산은 5개 ETF ETF는 미국 주식 스파이 미국 장기채 TLT 미국 중기채 IEF 금 GLD 원자재 DBC입니다. 매수 전략은 스파이 30% TLT 40% IEF 15% GLD 7.5% DBC 7.5% 매도 전략은 연 1회 리밸런싱입니다. 이렇게 하면 1970년부터 2022년까지 투자하면 만 달러가 105만 4천 6백 8십 4달러가 됩니다. 연봉리 수익률 9.2%고요. 수익 난월은 66.3% MDD가 마이너스 13.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하면 MDD를 낮출 수가 있는데 이 복리 수익률이 약간 아쉽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더 좋은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헬로윈 전략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마켓 타이밍을 약간 적용을 하는 건데 꽤 중요하게 입증된 효과로 헬로윈 효과가 있는데요. 이는 11월에서 4월 주식시장 수익이 평균적으로 높고 5월에서 10월 수익이 평균적으로 낮은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 명절인 헬로윈이 10월 31일이고 이날 주식을 사서 6개월 보유하는 전략이라 헬로윈 전략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11사 천국 50지옥이라고 해가지고 10월 말에 주식을 사고 4월이 되면 전부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수익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결국 이 퀀트 투자가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책들을 통해서 가치 투자가 좋고 성장주 투자가 좋고 성장을 하면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목을 뽑아가지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지표를 뽑아서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가치주 지표는 아마 저평가된 주식을 사라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알아야겠죠. 콘트 투자자는 개량적으로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기업의 총액 대비 기업의 주요 재무제표 지표입니다. 시가 총액이 재무제표 지표 대비 높으면 상대적으로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주요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와 같은 지표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기반으로 한 지표인데요.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PSR은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액, PGPR은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총이익, POR은 시가총액 나누기 영업이익, 퍼는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입니다. 이 4개의 지표로 집중해서 볼 건데요. 예를 들어 퍼를 볼 건데요. 퍼가 낮으면 좋은 거잖아요. 이 모든 지표는 다 낮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퍼로 가치주 찾기인데요. 퍼는 시가총액 나누기 최근 분기 단기 순이익으로 합니다. 항상 최근 분기를 사용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퍼로 포트포리를 구성했을 때 2002년부터 2022년 복리수익률을 뽑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전체 주식 중에 10등분을 해가지고 퍼가 낮은 1분위에 속하는 주식들의 수익률이 26.54%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형주와 소형주도 나누시는데요. 대형주의 경우에는 1분위에 속하는 수익률이 11.06, 소형주에 속하는 수익률은 44.29%입니다. 그래서 컨투투자는 대형주에 하는 것보다는 소형주에 적용을 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높다고 합니다. 알려진 지 10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낮은 퍼 기업을 매수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랐습니다. 전체 주식, 대형주, 소형주 모두 저퍼 주식의 수익이 높고 고퍼 주식의 수익은 낮습니다. 늘 그렇듯이 거래비용 1%를 감안하더라도 소형주 수익이 압도적으로 높네요. 그래서 우리가 저퍼 주식이 좋다고는 하지만 데이터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 적용을 했을 때 저퍼 주식이 수익이 상당히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4가지 지표가 다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하지만 무작정 따라하기 가치주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PSR, PGPR, POR, 퍼 4개의 지표를 각각의 순위를 계산해서 4개의 순위의 평균 순위를 계산해서 평균 순위가 가장 높은 20개의 기업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기 1회 리밸런싱을 하고요. 중국 기업 관리 종목은 제어합니다. 이 화면이 퀀터스라는 웹사이트에 가면 선택을 한 후에 아주 쉽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구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PSR 지표로 했을 때 1분위에 속하는 기업들의 복리 수익률이 22.53, PGPR은 24.51, POR은 25.93, 퍼는 26.54. 하지만 이 4가지 지표를 동시에 고려한 가치주 전략은 28.09가 되는 겁니다. 각 지표와 통합 전략을 비교했을 때 통합 전략 1분위 주식의 수익이 각 지표 1분위 수익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한 것을 가치주 전략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때도 MDD는 61.2%로 상당히 높거든요. 어떤 전략을 쓰더라도 MDD는 주식만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거의 50에서 60% 되는 것 같아요. 투자할 때는 연봉리 수익률에만 혹하면 안 됩니다. 최근 20년간 포트폴리오가 20% 이상 하락한 사례가 6번이 있으며 50% 이상 하락한 사례도 2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용주보다는 소용주가 수익률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성장주 지표입니다. 이제 개별 주식투자의 두 번째 기둥인 성장주 투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순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수익이 높습니다. 퀀트 성장지표는 매출성장률, 매출총이익성장률, 영업이익성장률, 순이익성장률인데요. 계산 방식은 최근 분기 매출액 빼기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나누기 시가총액. 이 밑에도 이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최근 분기 지표 빼기 전년동기 대비 지표 나누기 시가총액입니다. 여기서 나눌 때 시가총액을 사용하는 이유는 시가총액 대비 유의미한 성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시가총액이 천억인데 영업이익이 1억에서 2억 올랐다고 유의미한 성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가총액으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퀀트스에서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매출액 증가액을 했을 때는 복리수익률 19.99% 매출총이익을 사용했을 경우는 24.89% 영업이익을 했을 경우 22.73% 순이익을 했을 경우 13.82%입니다. 전체 주식의 경우 4개 지표의 1분위 종목들이 연 복리수익률이 높습니다. 과거 20년만 보면 매출총이익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매출 성장률, 순이익 성장률 순입니다. 그러나 저평가 지표에서도 강조했듯이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미래에도 이 순위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고 이 수익률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성장 지표가 우수한 기업의 수익은 평균적으로 매우 높았고 반대로 성장 지표가 열등한 기업의 수익은 평균적으로 저조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지표를 사용한 기업이 수익이 좋게 나올 확률이 맙도적으로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주 투자 전략은 가치주 성장주 전략처럼 이 4가지 지표를 섞어가지고 성장주 전략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연봉리 수익률이 26.14%로 각각의 지표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전체 주식의 경우 매출,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각각의 성장 지표보다 4개 지표가 모두 성장하는 기업의 1분위 수익이 더 높았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죠. 무작정 따라하기 가치주 전략과 비슷하게 전략 순위가 가장 높은 20개 기업에 투자하는 시나리오를 자세히 분석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1분위 기업을 모두 다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20개만 뽑아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제 투자할 때도 20개 종목밖에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복리 수익률이 32.42% 총 수익률은 22,776% 원금이 20년 만에 278배가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도 MDD는 60.75로 높게 나왔습니다. 최근 1년 수익률을 보면 1년 6.42%, 3년 30.84%, 5년 18.76%, 10년 25.95%로 지수 대비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치주 투자 전략과 성장주 투자 전략을 봤는데 여기서는 이 두 가지를 섞는 겁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가치주 전략과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주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주식을 연구하다 보면 성장성이 보이는데 아직 저평가된 기업을 사라는 말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저도 이 주장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가치주 지표, 성장주 지표 총 8개 지표를 섞은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가치 전략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가치주 전략이 28.09%, 성장주 투자 전략이 26.14%, 성장가치주 투자 전략은 30.65%로 복리수익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성장가치주 전략의 1분위 수익이 가치 전략, 성장 전략의 1분위 수익보다 다소 높습니다. 단순히 저평가된 또는 단순 고성장 기업보다 고성장하는데 아직 저평가된 기업이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20개 최정의 종목을 매수했다고 가정하면 연복리수익률은 37.68%, 총수익은 무려 6만 710%입니다. 원금이 607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벤치마크는 코스피 지수를 의미하는데 20년 복리수익률이 5.66%에 불과합니다. MDD도 상당히 높은 58.6%입니다. 최근 10년간의 수익률도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략을 요약하면 1. 가치지표가 우수한 주식은 수익이 높다. 2. 성장지표가 우수한 주식의 수익이 높다. 3. 가치지표와 성장지표가 우수한 성장가치주도 수익이 높다. 4. 대형주 수익은 전반적으로 낮다. 5. 소형주 수익은 매우 높다. 6. 개별 주식 전략은 연복리수익률이 매우 높으나 MDD도 매우 높아서 투자자가 버티기 어렵다. 특히 6번 때문에 저는 MDD를 줄이기 위해 자산배분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주식 비중을 퀀트 전략으로 투자하는 것을 강하게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형주 성장가치주 전략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몰빵하고 자산배분을 하면 채권금 등이 성장가치주 전략이 잘 안 벗길 때 MDD를 제한해주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 주식에는 잘 적용이 됐는데 미국 주식에도 적용이 가능할까를 테스트를 돌려봤다고 하십니다. 결론은 퀀트 지표와 전략은 중소형주에서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대형주에서는 가치주, 성장주, 성장가치주 전략 등으로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미국 대형주에만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들은 퀀트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S&P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캠피셔의 미국 가치 전략이 유일하게 미국 시장에 통한다고 하시거든요. 이것은 1. PSR, PRR 순위를 계산하고 2. 두 지표 순위의 평균 순위를 계산하고 3. 평균 순위가 가장 높은 20개 기업을 매수하고 리밸런싱은 분기 1회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에 한다고 합니다. PRR는 시가총액 나누기 연구개발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연봉리 수익률이 24.58%가 나온다고 합니다. 즉 미국에서도 수익이 유일하게 좋았다고 합니다. 대형주에서 복리 20%가 넘는 전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에서는 대형주에서는 가치주, 성장주, 콘트가 투자에 잘 안 통하고 소형주에는 잘 통한다고 하고요. 캠피셔의 PSR 더하기, PRR 전략이 20년간 유일하게 통했던 전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최근 10년 수익은 S&P 500 지수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요약하면 1. 가치지표가 우수한 주식은 수익이 높다. 2. 성장지표가 우수한 주식은 수익이 높다. 3. 가치지표와 성장지표가 우수한 성장가치주도 수익이 높다. 4. 그러나 대형주에서 통하는 지표는 거의 없다. 5. 소형주 수익은 매우 높다. 소형주 내 퀀트 전략의 수익도 높다. 그러나 초과 수익이 한국보다는 적다. 중요. 미국에서 소형주 거래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실전에서 검증하지 못했다. 6. 개별 주식 전략은 연봉리 수익률은 매우 높으나 MDD도 매우 높아서 투자자가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미국 소형주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부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형 올해더 헬로윈 전략과 한국 미국 개별주 퀀트 투자를 결합해서 마지막 최종 포트폴리오입니다. 자산배분은 미국 주식 타이거 S&P 500 17.5% 한국 주식 코세프 200TR 17.5% 금 코덱스 골드 선물 15% 한국 중기체 코세프 국고체 10년 25% 미국 중기체 타이거 미국체 10년 선물 25% 그리고 마켓 타이밍을 적용하는데요. 한국형 올해더 자산군 비중은 1년 내내 같은데 수익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 헬로윈 전략을 섞어서 주식의 비중을 11월 4월에는 좀 더 높게 5월에서 10월에는 좀 더 낮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상품은 똑같고 투자 비중을 11월에서 4월에는 25, 25, 15, 17.5, 17.5%로 하고요. 즉 주식을 높이는 겁니다. 투자 비중 5월에서 10월에는 10%, 10%, 15%, 32.5%, 32.5% 즉 주식을 줄이고 채권을 늘리는 것입니다. 3. 종목 선적 한국 미국 주식 비중을 ETF가 아닌 퀀트 투자 전략을 활용해 주식을 선별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봤는데 그 백테스트 결과를 공개합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최종 포트폴리오 무작정 따라하기 최종 포트폴리오 1 미국 주식 캠피셔 대용주 전략 한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 가치 전략 전체 주식 한국 금 코덱스 골드 선물 한국 중기채 코세프 국고채 10년 미국 중기채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비중을 11월에서 4월에는 25, 25, 15, 17.5, 17.5 5월에서 10월에는 10, 10, 15, 32.5, 32.5 이렇게 하면 2003년에서 2022년에 투자했을 때 초기 자산 1억이 최종 자산 25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연봉리 수익률 18.5, 수익난 월은 72.9%, MDD가 11.5%입니다. 즉, 퀀트 투자의 목표를 만족하는 거죠. 연봉리 수익률 15% 이상, MDD가 10% 정도입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최종 포트폴리오 2는 비중은 앞과 똑같고요.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 주식에서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 가치 전략을 소용주로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연봉리 수익률 20.1, 수익난 월 76.0, MDD는 9.1, 그리고 무작정 따라하기 최종 포트폴리오 3은 미국 주식을 타이거 미국 S&P 500으로 바꾸는 겁니다. 캠피시어 정략이 아니라 비중은 똑같고요. 이렇게 하면 연봉리 수익률 14.5, 수익난 월 69.7%, MDD는 8.4%입니다. 그리고 무작정 따라하기 최종 포트폴리오 4는 3과 같은데 한국 주식만 소용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때 연봉리 수익률 15.8, MDD는 6.0입니다. 즉 이렇게 하면 어느거나 다 15% 금방의 연봉리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소용주에 투자할 때 확실히 투자 수익률이 높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한국 주식을 무작정 따라하기 소용주 성장가치 전략으로 투자했다면 수익이 높은 것은 물론이며 MDD도 전체 주식에 투자한 것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무작정 따라하기 최종 포트폴리오 2, 한국은 소용주 성장가치, 미국은 캠피시어 대응주가 백테스트 수익이 가장 높은데 그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지 궁금할 겁니다. 저는 캠피시어 전략이 최근 20년 동안에는 수익이 좋았지만 최근 10년 동안에는 S&P500 지수와 수익이 비슷했고 향후 10년, 20년 동안에는 이 전략의 성과가 어떨지 가늠할 수가 없어서 미국 주식을 그냥 S&P500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 주식은 취향에 따라 전체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소용주에 투자할 수도 있으나 저는 소용주의 압도적인 수익률 때문에 소용주에 투자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따라해봤는데요. 제가 각각의 포트폴리오 전략이랑 실제 연봉리 수익률, MDD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이 책에서는 퀀터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구할 수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이 되게 관심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이 책 한번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 주식 책은 신뢰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요. 강한국님은 영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상했는데 책은 정말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도 계속 보다 보니까 이 분이 단순히 수치만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근본 바탕에는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신 분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믿어볼 만한 투자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